1. 강남중앙교회 가정예배 2023년 9월 3일 강남중앙교회 가정예배 인도영상입니다. 먼저 정한 장소에 가족이 모여주세요. 혼자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도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차단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주세요.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. 영상 속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세요.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. 영상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.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그 능력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 산들도 주의 건 골짝도 주의 건 별대도 주의 송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그 능력 고연한 노래 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고연한 노래 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건 골짝도 주의 건 별대도 주의 송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건 골짝도 주의 건 별대도 주의 송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. 유아 유치 아동부 친구들은 교회 학교에서 11개상 1장 5절 말씀을 배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. 주의 예배를 통해 주신 마음 한 단어 결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. 서로의 나눔에 경청해 주세요. 훈육과 성토의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. 주의 예배를 통해 부모님이 받은 은혜도 아이들에게 함께 전해 주세요. 참여해 주신 마음 한 주의 예배를 통해 주신 2권 Three 4만원 chs정의 시설을 통해 주신 친구들은 30 può 갈 uğramiento 주의 예배를 통해 주신 light 주의 예배를 통해 주신 2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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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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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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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